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에 출연하신다고요? 맞아요 신혜성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! 아 예 그냥 입국 심사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동가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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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옆에 제 옆에 신혜성씨라니 아니 저희 부르면 나와주셨으니까 네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 그쵸 그쵸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고정 게스트가 되셨다고요? 네 맞아요 됐어요 신혜성씨랑 잘 맞으시고요? 이제 한 두 번 녹음 해가지고요 네 조금 어색어색하지만 신혜성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? 저한테 눈으로 욕했어요 맥이가 그냥 어? 하고 쳐다본 거예요 신혜성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